우리 예수님은 사망고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양손 양반의 못이 바뀌시고 그리고 이 창을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셔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장사되었는데 3일 만에 그것도 살아나셨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만 아면 하세요 나는 잘 안 믿어진데 정말 내가 보도 안 했고 어떻게 사흘 만에 죽으셔서 살아나셨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옥상님 봤소? 저는 봤어요 성경 갖고 제가 증거를 할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열두 제자가 보금 전하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그 말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숨겨있어요 십자간 업학교 돌아갈 때는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친히 만나지 않았다면 한 명도 아니고 열두 명 전부 보금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죽겠냐고 또 친히 40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부활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이 열 차례도 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남산에 승천할 때 몇 명이 왔어요? 승천한 장면을? 500명 500명 한꺼번에 왔어요 다 본 데서 내가 올라간다 하고 오 올라가신다고 봤어요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본 데서 다시 온다 500명이 왔어요 바울이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준다 그러니까 저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여 성령에 불받았어요 그러면 부활을 못 겨우고 승천한 걸 못 봤다면 10일 동안 집에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자 우편에 계셔서 만앙의 왕 만주에 주워다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보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방언도 하고 또 신유도 나타나고 이런 역사를 볼 때 성령이 오신 것만 봐더라도 그분이 승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부활 교주가 부활한 거 있어요? 석가가 부활했습니까?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그대로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종교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생명 영생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했다 그 한마디가 무슨 얘기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영생 영생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한 말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건 진리가 거짓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진리, 생명, 거짓 전혀 없으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진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거짓말하냐고 내가 죽을 지경인데도 참말만 하고 진실만 하고 진실하게 살면 궁극적으로는 부활했듯이 진실이 이깁니다 아메죠 자, 의가 불의를 이겨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런데 불의로 악한 사람들이 재판에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품이 의기 때문에 의롭게 끝까지 가면 그것 때문에 권한당하고 힘들고 빚박당하고 그래도 최후는 의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최후에는 예수님이 선이신데 악한 자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선으로 살면 아무리 악한 자가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최후에는 선 이깁니다 아메죠 그래서 바로 또 예수님의 사랑이신데 미워서 죽였거든요 그렇다면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사랑하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끝까지 끝까지 미워온 것도 끝까지 사랑해버리면 사랑의 미움을 이길 수 있고 최후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너희가 역시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데 이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죄 가운데서 지옥 갈 건데 그래서 부활해 주님이 나와 함께 오고 있는 것에 우리 구원 받은 자녀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엠마으로 내려간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도 못했고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의 어깨는 축 젖어 있었고 발걸음은 힘이 없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희망에 차 있었지만 지금은 낙당과 한숨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할 것을 믿었어요 로마의 학정과 그들을 몰아내고 유대나라의 다윗 왕국 같은 새로운 왕으로 세워줄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을 보니까 무리도 그러시죠 5천명을 떡을 먹여주시죠 물고기 떡덩어리 5대 축사하시니까 죽은 나사라도 살려버리죠 나흘만에 야 이런 능력이라면 충분해 아주 충분히 이 나라 해방시킬 거야 아 그런데 기대와 달리 매거시자가에 딱 돌아가시보네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그건 믿어지도 않고 그래서 허망하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봐야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결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실패하고 내려야 하는 것보다 낙향이라 그러죠 낙향 옛날 한양에서 벼슬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낙향한다 그 낙향한 사람의 마음이 씁쓸합니다 실망과 슬픔과 한숨 뿐이에요 한 조각도 희망이 없어요 예수의 부활했는데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고 말을 하면서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어깨 꾹 쳐져가지고 맥없이 한숨 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에서 예수님을 머리는 안 돼 실제 내 삶에서는 부활의 능력에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맥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부활의 주님이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다도 여전히 여기에 지금 앉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온 것이고 순간순간 힘들고 넘어질 때 많았고 고통스러워 많았고 눈물겨운 좁은 인생길 한숨 쉬는 인생길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줬고 성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여러분 힘으로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까지 올 수 있어요? 절대 인간의 결심은 3일 못 가요 변해버려요 절대 안 돼 그것만 봐도 내가 오늘 여기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부활 여러분 내 삶이 내가 인생에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보니까 은혜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 다 알고 있어요 힘없이 터덕터덕 내려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게 은혜라 기독교의 은혜예요 그분이 은혜로 나를 만나러 오셨고 여러분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아이고 당신 요즘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서 있었던 사과도 모르냐고 막 그러면서 나사라 예수는 말고 안나가 선지자인데 이 나쁜 사람들이 사형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막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막 증거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부활을 했대 제자를 봤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죽었네 살아나겠냐고 막 부활 오신 사람한테 이제 우리 살아나겠냐고 제가 그런 일이 있거냐고 또 그러고 앉았네 아 그래서 나는 그냥 고향으로 간다고 그때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주임을 깨닫게 하시느냐 첫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자 여기서 본문 25절 말하기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성경에 이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뭐냐면 성경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저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그런데 그럴 때 32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오셔서 풀어주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음이 돼서 뜨거운 마음이 들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게 됐고 깨닫게 됐습니까 언젠가 그저 교회에 왔다가 언제 구원받는지 잘 몰라 왔다 갔다 그래서 다녔어요 다행히 언젠가 말씀이 귀에 들어와 옥톤을 말씀하시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마음이 좀 뜨거워져 그리고 그러니까 죄인이구나 이제 죄를 깨달아야 돼 회개하고 그리고 내 인생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됐구나 하고 인생 방향을 바꿔지고 그게 언젠가 말씀 말씀이 내 영혼을 뜨겁게 달굴 때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러면 부활의 주님 딱 나타난 순간 이제 주님이 사라지시거든요 아니 항상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왜 금방 나타났다가 부활을 보여주시다가 사라지실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또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빌라드 앞에 가갖고 내가 부활했다가 빌라드 앞에 가갔으면 아주 기재를 철풍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오셔요 나도 그랬으면 속이 시원해가겠구만 예수님이 피를 믿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으로 오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기를 도마가 의심했어요 내가 부활 손가락 양손 못 보고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믿겠다고 이러니까 도마는 예수님 부활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자리 없었어요 우리가 믿으면 내 자리 잘 지키는 거예요 어쨌든 주의를 무조건 은혜 받고 이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 없어 없어 갖고 의심해버렸어요 그때 도마야 아니 나타나셔서 그냥 너 이리 와 갖고 손가락한테 나한테 넣어봐라 이러면 도마가 기절 철풍해요 아니 그 헛말 다 들으셨더라고 나의 주여 나 하나님이다 무릎을 다 꿇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되더라 아멘이요 말씀만 그냥 믿어서 믿어진 것이 큰 은혜이고 복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경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 다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이 인도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난에 들어가고 구름기둥 불기둥 안 보여요 계속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왜 안 보이셨을까 하고 물어봐 하나님 뭐라고 하신가 보지 않고 믿어야 복이 되겠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 내면은 시각의 외적으로 보여서 된 게 아니고 내면은 내면에 비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변화되고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바꾼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육체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보면 안 믿어지네 물론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시각이 아니고 영으로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눈을 잡고 보이면 시각에 움직여 버려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 안 보이지만 내주하고 계시고 그런데 내 안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이게 모든 걸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임을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있잖아요 성경을 잘 공부하고 제작 공부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뜻이 무엇이냐 시름하면서 예를 쓰면 또 기도 영이 와갖고 깨달아 영이 열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 영을 잘하게 성숙하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자라야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게 되면 내면의 변화는 시각에 된 게 아니고 거룩함이 이루고 형상이 회복되고 인생과 가치관이 바꿔지고 네 마음이 바꿔줘야지 삶이 바꿔줘야지 뭘로 이건 말씀을 통해서 깨뜨리고 검이 돼서 회개하고 수술하고 변화돼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했는데 내 죄와 세상적인 것을 수술하고 수술하고 돌아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적인 생각, 마음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을 쌓아 자꾸 회개를 마련만큼 내 안에 수술이 돼서 잘못된 것을 마치 고기도 피계를 자꾸 잘라내듯이 이렇게 자꾸 돌려내야 돼요 돌려내야 되는데 그렇게 돌려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거루가 미뤄지고 그러면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버린만큼 내 마음의 평안이고 기쁨이고 이러고 예수로 완전히 채워지면요 신령의 영적인 눈이 뜨고요 주님과 동행이 되고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글쓰림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축산이 떡을 먹고 신령의 눈이 뜨겠다고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떡을 먹고 식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정말 서로 먹을 때 사랑을 나누고 마음은 열려요 짜장면이라도 된장찌개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리가 지금 동행은 낙은행이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떡을 떼고 눈이 열리고 무슨 얘기일까 자 우리에게 좀 뜬 얘기 같은 사람과 같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모르겠어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 그런 경계에 눈초려 봐 그러면 안 친해져요 아이고 그냥 그런 거지 막 같이 먹고 얘기하고 나누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보면 여러분 세상이 잘 아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아픈 사람 한둘이지 백이 한둘이지 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을 섬기고 나눌 때에 신령의 영이 열렸다 오늘 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허물 덮어주고 그러면서 한몸 되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곳에 섬이 임하고 서로 복받아요 아메죠 그래서 마음과 상체를 치유해주고 더듬어주고 인생 혼자는 못 삽니다 서로 약점 단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때에 서로 먹을 때에 식사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눌 때에 교제할 때에 은혜가 오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자는 세상길에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엠머하고 내가 대자가 예수님 만나서 어디로 가요? 에루살렘을 유턴해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죠 바꿔야죠 아직도 세상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세가 좋고 동의 좋고 그것만을 쫓아가고 있다 아이고 그것이 최고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과 가치관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꿔졌습니까? 내가 성공하려는데 만났으니까 그 성공을 나 좀 도와달라고 계속 예수님을 나를 꼬봉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주인 주여 주인이셔 주여 내 주인이셔 그래놓고 내 뜻을 좀 따라서 나 좀 등에서 밀어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대부분 유턴 인생의 상황에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에루살렘에 가면 지금 무서운 장소예요 잔당들 색출하고 예수 믿음을 잡아 죽이는 시대인데 그거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뻐 아 예수님 살아 예수님 피 흘러가 돌아가신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주님이 그 고통당에서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 살아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기뻐서 내가 그 다음에 복받고 안 받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이 어렵다가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너무 좋지요 내 사랑한 사람이 고난당하다가 위로받고 잘 됐다면 너무 좋지요 그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이 살아났다는데 살아나셨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할 일인데 아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려주셨구나 그래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무조건 두 분 말하자고 그냥 이러면 나도 예수님 만났다 만났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고 나면 날마다 동행하고 한 번만 만나줘도 일평생 한 번만 나와서 만나줬어도 그걸 생각하고 저는 한두 번 저에게 나타났던 그 사과들이 그러면 그 날마다 생각 기도하면서 그 또 생각하고 그때 나를 만나주셨네 그걸 아주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인생의 삶의 방향이 목표가 바꿔져야지요 그 전에는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선지자 지금 아주 구애하게 머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만앙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단의 모습을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신 전 세계를 통치하신대 그 사단의 권세 해방받지 못하고 지금도 그분이 전 세계를 통치하신대 그분 부활의 주인 의지하고 살면 내가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신부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아들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축복이 뭐요 금뜩 금뜩 아들딸로 삼아준 겁니까 너는 내 아들이 내 딸보다 더 좋은 단어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제 사랑합니까 내 자녀죠 또 신랑의 신부를 사랑하죠 예수님 우리한테 신부라고 신부 아들딸이라고 칭호만 줬다가도 감격 기뻐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나는 내 남편이 훌륭해 내가 어떻게 여기 씹었을까 날마다 그것이 막 좋아 기뻐 그러면 그 남편이 알아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나를 인정하구나 나는 별것 없는데 나를 이렇게 좋아하네 그러듯이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면 어쩌게 예수님을 사랑 안 해주겠냐고 그냥 무덤덤이 살아난 건 살아난 것이고 내 살길 바빠 죽겠구만 그분이 전세계 통치하신 걸 믿으신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예? 그분이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날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부귀용과 만사형통 무병장수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사망고사를 깨뜨려 이기시고 전세계에 통치하신 분이야 의가 불을 이겼고 진리가 바로 거짓을 이겼고 아 그분이 생명의 사망을 이겼고 이보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죽음이 내 사망을 이겼어 그분 믿으면 영생이 있고 그분을 믿으면 지옥가 어찌할 거 어찌할 거 내 친척이 아는 사람이 지옥가면 어찌할 거 주님의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산다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양성아 못 박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장난이에요 양성아 못 박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이 쉬운 일이냐고 그 피의 공로를 더 사랑하고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증가하고 가장 주님 하신 공로를 인정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더 예를 쓰고 여러분 이 땅에 잠깐 70년 84년이 끝났는데 다 어떻게 일하냐 심판 받아야 돼요 근데 너희가 맡긴 양을 네가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지옥가 나면 어쩌게 하겠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바꿔진가 인생의 삶이 완전히 떠납니다 자 사오라 사오라 왜 네가 납뼈 가느냐 주여 늦십니까 빛과 주님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막 빠져가지고 즉시 예수는 그리스로 증거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담에사는 완전히 굴복해 봤다고 할게 열정이 뜨거우면서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리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정같이 오니 담대하여 사흘된 내 몸에서 그리스로가 종기되게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로니 죽는 것도 유감이라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로니 사는 것이 그리스로란 것은 나는 그리스로의 생명으로 그리스로의 능력으로 그리스로의 도움으로 내 생명 그리스로 안에서 산다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으로 움직여요 그러죠 우리 육신은 밥 먹어야 에너지가 왑니다 내 영혼 나는 그리스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로니 내가 죽어서 그리스로란 것은 죽을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걸 자세히 이렇게 표현해 고린도우사상치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8절 중간입니다 우리가 사방 우개삼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냐고 우개삼 당하는 예수 믿고 있어요 답답한 일 답답한 일 답답한 일 낚심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퀴를 봐도 버림받아야 되지 않냐고 바퀴 와요 거꾸로 망하지 않고 나를 누가 거꾸로 들여야 되나 안 망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어야 돼 예수의 생명이 부활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아 이게 십자가입니다 죽음에 넘겨오면 날마다 거꾸로 당하고 빗박당하고 뺨 때리고 나를 죽이고 모욕하고 발바바러 나를 너무 오래 본통터지 나는 정말 잘못 온 건데 나를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고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회에 나타나게 아 여기서 예수의 생명 나타나게 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에 대한 역사 부활 영광만 좋아 절대로 십자가 죽으면 통과해야 하고 부활이 없어요 날마다 죽느라 내 남편은 좀 까살스럽거든요 따뜻하게 힘드니 비움 마취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남편을 머리로 사물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인정하셔 똑똑하고 잘나고 존경스러우면 세상에 같지 않고 내가 보더라도 진짜 별것 아니예요 그래도 네 머리야 네 머리를 소중하게 머리 때리면 너만 죽는 거야 그래 머리를 인정합니다 아니 머리로 인정해주면 머리 역할 한단 가세요 진짜예요 그러면 머리 역할 하려고 이를 씁니다 나는 당신 사랑해 당신을 위해서 사는 여자라고 해봐 남자는 제일 좋아할 거야 오직 남편으로 살아봐 근데 그것이 쉽냐고요 내 쓸개를 빼야지요 성교야 네가 죽음에 넘겨 어차피 보혈로 샀고 주님 것인데 주님을 살아라고 하면 사는 거죠 그때 성교에 그때 일하시니 그러면 성교에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미라라 죽어야 열매는 것인데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 정말 저 사람이 저 정도의 화를 내야 하는데 그냥 좋았네 오 뭔가 있네 여러분 향나무는 도끼가 찍으면 찍으면 향기를 낸다고 하잖아요 향나무가 아닌가 한번 찍어봐야지 누가 나 도끼 찍으면 성질나 죽겠네 그럼 향나무 아니구마 증거가 됐어 찍으면 찍으면 향기를 내리라 그게 내가 죽는 과정인데 그때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복싱할 때 다 점수를 매겨요 후글대로 몇 점 그리고 얼굴대로 몇 점 다 점수를 매겨요 근데 케어 케어 반찌 나갔어 뭔 수 사랑해버렸어 그 사람이 아주 감동하대서 그러면 케어 반찌 야구도요 안타 도중에 호흡날 쳐버렸어 호흡날 호흡날이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버리고 사랑할 수 없는데 안 돼 그러니까 쫙 기도하고 사랑하면 맘도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하대서 아이고 대단하다고 그러면 혼내야 되는 거예요 혼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시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논에 물을 품는데 옛날에 그 바가지로 두레로 그런 때인데 밤새 품는데 그 사람 밑에 논에 물 딱 빼가버라 싹 빼가버라 얼마 화가 나서요 또 한번 그래 그래서요 그 오치머니 선생님한테 그 사람 아주 도저히 못 참겠다고 목숨으로 싸워버려야 되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 집 먼저 물 품어 줘버리시오 그렇대요 품어 줘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냐고 눈물 흘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더래요 그게 케어 반치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좀 죽어라 참아라 성질 난다고 다 할 말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저는 내가 실체는 못해요 내 목회 그래 목회자들한테는 꼭 그렇게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살고 목사가 살면 교회 죽는다 내가 그대로 살도 못하면서 그래요 원칙은 알아요 원칙은 새 리더가 살면 새로는 죽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아싸리 말해서 아싸리 말해서 많던 우리 절대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말로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수고했냐고 섬겨주고 힘들어도 그래서 사는 것이 섬기는 삶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여기에 사랑 있고 섬김 있고 막이 이기고 이런 복된 믿음의 승리하자 가듯이 이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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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